비쥬얼 센터 제가 왔어 제가 하나 둘 셋 비쥬얼 센터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비쥬얼 센터는 비쥬얼 센터는 스타쉽의 스타쉽 연습생 장원영 스타쉽 아이유진 아이유진 장원현의 카와잉 귀여워 누군지 잘 모르겠네 국민플러스님 아시겠습니까? 뭔가 그런 거 아니야? 들려요? 듣지마 최초 공개 설마 설마 했죠? 매력있게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네? 상상 많아요? 없어요 웃는 때의 표정을 귀여워 기분이 좋았어요 비쥬얼 센터 비쥬얼 센터 청량함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비쥬얼 센터 감사합니다 빛이 내린다 비쥬얼 센터 비쥬얼 센터 비쥬얼 센터 비쥬얼 센터 아이유진 너무 예쁘게 치킨 사진도 많고 실물도 너무 예뻐서 매력점 매력점 키 도 크고 완전 멀리서 와도 그냥 캬 키도 큰데 애가 뛰어올 때 되게 강아지 같고 귀엽고 내가 보고서 어머니가 정말 귀여워요 언니 언니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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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너무 좋아요 가짓꺼야 진짜 같이 있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예쁜 여자를 싫어하거든요 싫어 예뻐서 너무 싫어 너무 예뻐서 화가 나 그래도 화가 나 지금 쏘리 언니들 프로필 사진 보면서 다 좋아요 눌렀거든요 원영이만 안 눌렀어요 너무해 잘못했어요 안했어요? 오케이 반마디로 원영이는 나를 화나게 하는 미모다 너무 예뻐요 국민 프레디서님 내가 가질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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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와 제가 선택한 주얼센터는 프레디스의 프레디스예요 기린짱입니다 기린 기린짱 민진이 형은 왜 기린짱이에요? 기린이니떼 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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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머니도 얘기했지만 정말 귀여워요 나의 어머니가 윤진이 펜이 되었습니다 감봉 실패! 여기에서 미인한 사람을 처음 봤을때 정말 스타일이 좋고 미인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죠? 네! 휴가 커요 진짜 부럽습니다 휴가 커요 하나 둘 셋 휴가 커요 휴가 커요 휴가 커요 미인 진짜 저는 이 애를 도전할 때 미인 아직이 ilk 수찍이 다행히 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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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매력적입니다. 보였나요? 이쪽! 여기! 이게 제 매력입니다. 아시노 하야사 여잇동! 달려라! 사랑해! 한 명이요? 두 명 안돼요? 민주랑 이론이요 되게 잘 떨어졌네 툭 던진 너의 한마디 내가 너무 귀엽게 둘 중에 한 명이요? 정말 쯔위님들을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고 쯔위 선배님 담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What is love? 왜? 왜 너무 예뻐? 민주 웃을 때 여기 완전 인디언 보조개 있어요 인디언 보조개를 정말 사랑하고요 민주는 쌩얼이랑 화장은 거의 똑같은데 하직 쌩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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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odities 하직 쌩얼 이 exhausting 지iz found train 하직 쌩얼 Witch пер tren 하직 쌩얼 홀 화나 always 비주얼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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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바녹스 김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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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입니다 위의화의 왕이랑 이론짬데스 감사합니다 예수잖아 네가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요? 그럴 리가 없는데? 얼굴을 할만 바꿔주라 악보스타올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비주얼센터 내꺼야 내꺼야 비주얼센터 비주얼센터 비주얼센터